서울시가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탈북자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탈북자 종합지원 대책에 따르면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은 지금의 5배로 확대될 예정이며 앞으로 채용될 탈북자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하상가와 거리 판매대 배정 시 현재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에게만 부여했던 우선권을 탈북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탈북자가 새로 이사를 오면 환영의 글과 축하 화분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에는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의 탈북자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를 개원해 탈북자들의 취업과 법률,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6,4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팅